새로운 트롯 여신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등장은 언제나 보는 사람들을 설레게 만드는데요. 미스트로2의 우승자이자 최근 사는 맛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트로트 가수 양지은 씨를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스트로2 진 양지은입니다. 보는 라디오 지금도 보고들 계실 텐데요. 참 이렇게 가녀린 사람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축하 인사 드려야 되죠. 지난 3월이죠. 미스트로2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시즌1에서 우승한 분이 송가인 씨였고 시즌2에서 우승한 분이 양지은 씨.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들 누가 될지 상할 수 없는 그런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대를 했다기보다는 운명에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상을 못했어요? 네. 예상을 못했었어요. 보통 예상이 되기 마련 아닌가. 네. 이제까지는 그랬었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이번에는 멤버들도 다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다 너무 잘했었고 그리고 매력들이 각각 달라서 그냥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취향 차이 그렇게 갈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100일 정도 된 건데. 네. 이제 100일 됐습니다. 알아보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네. 인기가 좀 실감이 되나요? 저는 원래는 마스크를 벗어야 알아보셨었거든요. 밥 먹을 때 이제 마스크를 벗잖아요. 방송 중에는? 네. 그때 마스크를 벗어야 알아보셨었는데 요즘은 쓰고 있어도 눈만 보고도 알아봐 주시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다가 양지은 씨 아니세요? 그렇게 많이들 알아보셨어가지고 아 내가 이제 인기라는 게 생겼구나. 좋아요 그러면은? 뿌듯해요. 뿌듯해요. 병아리 같다. 예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예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삼이성님. 양지은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가워요. 정혜리님. 양지은은 사랑입니다. 최인성님. 양지은 나온다고 해서 왔어요. 양지은 화이팅. 강혜진님. 청정보이스 양지은. 사는 맛 대박나세요? 1458 워메 오늘 더 예쁘네요. 6394님. 양지은 씨 정말 팬이에요. 반가워요.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건 무슨 맥락이 있나? 그냥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탈락을 했었다가 다시 올라왔던 참가자여서 불가능은 없다. 그런 게 또 있었군요. 0413님. 지은 언니 방금 출근길에 목격했는데 그냥 여신입니다. 너무 잘 웃어주시고 예쁘게 인사해 주셔서 또 한 번 입덕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 입덕을 이미 했는데. 또 한 번 더. 계속한다. 계속. 놀라운 일입니다. 좋은 거예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이런 거 참 좋은 겁니다. 요즘 신곡 제목이 사는 맛이에요. 우리 코너 제목이 이 맛에 산다인데. 잘 맞는데. 요즘 사는 맛이 어떠세요? 저는 사는 맛 너무 좋습니다. 사는 맛이 아주 맛있고 달콤하고 행복하고. 그냥 인생에 쓴맛도 있잖아요. 많죠. 그렇지만 요즘 저는 되게 단맛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냥 행복합니다. 지금 이제 100일째인데. 네. 혹시 이제 그 전이랑 비교해서 이건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희한하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게 있나요? 가장 많이 달라진 것? 저는 샵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샵을 가서 화장을 받을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셀프로 화장을 해서 화장품을 좋아해요. 혼자 집에서 거울 꺼내서 화장 혼자 해보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제 화장품은 이제 닳지 않고 그대로 입고 가서 받는 게 요즘 너무 계속 신기한 것 같아요. 100일이 지나도. 매일 새벽 진짜 이른 아침에 가서 샵에 가서 준비를 하니까 그런 거 맞아요. 설레요. 아 설레? 귀찮지 않아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진짜 설레요. 귀찮지가 않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불가능은 없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기적의 우승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대요. 맞아요. 결혼이 생기면서 이제 준결승전에. 그렇죠. 준결승전에 결혼이 생기면서 탈락을 했던 양진 씨가 올라갔다.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어땠어요? 알떨떨했죠. 저는. 탈락한 줄 알고 있었는데. 탈락을 해서 이미 제주도 집에서 나의 일상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이제 결혼이 생기면서 제가 그 자리를 들어가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떨떨했고 그다음에 약간 정신을 차리고 나서부터는 해내야겠다. 이거는 진짜 인생에서 나한테 다신 없을 기회다. 그렇지. 기회지.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이 사람한테는 세 번의 기회가 인생에서 살면서 세 번의 큰 기회는 온다. 그런데 그러려면 너가 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흘려들었었는데 그 순간 그 말이 딱 왔어요. 이거 진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제가 그때 쏟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성취감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이었어요. 제일 큰. 네. 20시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열 몇 시간 안에 내가 모르던 두 곡을 해서 바로 다음날 오전에 무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진짜 막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많이 떨리고 울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다가 그걸 딱 해냈을 때 와 나 해냈다.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소름도 듣고. 네. 소름도 듣고 스스로 칭찬해줬어요. 무대 밑에서. 자 여기서 그러면 방송으로 보신 분들 많겠습니다마는 미스트로2에 나왔던 양지윤 씨 활약상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들어보시죠.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게 결승전 1라운드죠. 네. 잘한다. 이것도 결승전이죠. 네. 소름도 나요. 또 들으니까. 양지윤 씨입니다. 진짜 소름도 난다. 와 저 소리 돋았어. 저희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제가 심장의식 수술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 가족들께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승 발표할 때 이거 녹음해가지고 아침 기상벨로 쓰면은 정신이 확 뜰 것 같은데요. 아침마다 잘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발표하는데 아버지 얘기하면서 많이 울컥해하네요. 맞아요. 보통 이제 아버지 얘기하면 그렇게 되기 마련이죠.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이 신장의식을 언제 해드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2010년 8월 4일에 수술을 했었고요. 이제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럼 20대 초반이었네요? 네. 맞죠. 초반이었죠.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얘기에? 네. 신장의식을 해드렸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게 미안했겠다. 네. 3개월 시안부를 받더라고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딱 들으니까 진짜 새카매지더라고요.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세 남매가 다 어렸고 그래서 아버지도 마음의 준비도 안 되셨고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온 가족이 좀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뭔가 용기가 막 생기더라고요.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의사 선생님이 오케이 하자고 그러셨던가요? 네. 검사받고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럼 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우승한 거 보고. 아우 진짜 너무 뿌듯해하시고 장하다고 고생 많았다고. 진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 주셨어요. 효녀예요. 신장 20개 드린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우승한 것도 효녀예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노래를 듣고 갈 건데요. 양지은 씨의 데뷔곡입니다. 사는 맛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 보는 라디오 다들 켜시고요. 라이브로 감상해 보시죠. 에헤라 에헤라 사는 맛 좋구나 참 많이 힘든가요 괜히 눈물도 나시나요 시계초 같은 하루 무슨 나에게 사시나요 오 힘겨운 고생 끝에 꽃을 안 온다는데 오 다 잘될 거야 살아내느라 애쓴 그대 살아가다 보면 또 지나가고 지나면 이것도 추억인데 에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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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맛 좋구나 그래 사는 거야 그래 사는 거야 천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게 지금이야 행복이 거저나 행복이 거저나 아픈 날도 있어야지 오 세월엔 읽어지면 추억에 산다는데 오늘 생생의 봄날 오늘 생의 봄날 그때가 바로 오늘이야 살아가다 보면 또 지나가고 지나면 이것도 추억인데 에헤라 에헤라 사는 맛 좋구나 그래 사는 거야 그래 걱정마요 견디다 보면 내일은 좋은 날 올 테니까 찬겨울 지나면 꽃디다 봄이 오고 오늘 날 올 거야 에헤라 에헤라 사는 맛 좋구나 다시 사는 거야 아 정말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아 저는 노래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잘하는데 노래 감사합니다 노래도 좋고요 네 아 이런 분이구나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이야 너무 대단한데 노래도 굉장히 좋네요 이게 그 SG워너비 노래 주로 많이 작곡하셨던 조영수 씨 작곡을 하셨고 또 이제 강은경 씨가 작사를 하셨고 네 노래 분위기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몸에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목소리가 나오죠 뻗어나갈 때 국악을 올릴 때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몸에 비해서 이제 성량이 좀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뭐 폭포소 밑에서 수련을 쌓거나 그런 것도 했나요 진짜 했어요 아 진짜 저 여름방학이면 폭포소를 항상 갔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그런 거 하면 커지는구나 네 득음폭포라는 데가 있어요 전라도에 득음폭포 거기 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해 질 때까지 폭포수 맞으면서 맞으면서 해야 돼요 또? 네 머리에 진짜 맞으면서 그 소리 샤 이 소리를 뚫고 저 멀리까지 선생님 계신 데까지 막 지르고 그랬어요 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판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계속 듣고 계세요 이렇게 선생님은 혹시 뭐 휜 도복에 뭐 이렇게 수염이 길고 아유 그러지 않아요 여자 스승님이신데 아 그렇지 아 난 농으로 던진 건데 진짜 폭포 밑에서 수련을 냈구나 진짜 폭포에 가요 네 산에 아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나 지금 약간 충격이야 노래 이렇게 이렇게 작은 사람이 이렇게 야 저는 약간 놀라가지고 어버버하네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곤태식님도 아싸 지은 씨 노래 듣는 맛이 좋구나 좋구나 함희성님 지은 님 부를 땐 너무 편안해 보였는데 제가 노래방에서 따라해보니까요 엄청 어려운 노래였어요 라이브 최고다 7005님 양지은 씨 반가워요 양지은 씨에게 문자 투표했던 국민 1인입니다 와 제 성화에 감사합니다 트로트하고는 전혀 호감이 없던 아들하고 집사람도 투표를 했는데요 양지은 씨 초대해 준 허지웅 씨 짱입니다 짱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죠 6892님 다시 들어도 감동이고 눈물도 나네요 예쁜 건 외모만이 아니고 심성도 예쁘다 팬클럽 가입해야겠다 이렇게 해주셨고 장은주 님은 또 언니 우리 곁에 와줘서 고마워요 오 우리 곁에 와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 들을 때 좀 그치 좋지 좋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노래 정말 잘한다 감사합니다 반했습니다 나도 팬클럽 가입해야 되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직접 옆에서 보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대단합니다 2916님이 송가인 씨한테 진 축하 인사 받으셨나요? 하고 물어보시네요 네? 제가 인스타로 예전부터 바라보고 되게 좋아하는 가수이십니다 아 인별그래네 네 앞으로 이제 트로트 가수 하면서 꼭 뵙고 싶어요 음 그래요 네 자 여기서 우리 양지윤 씨 인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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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인별그램이라고 보통 해요 병아리라 아유 괜찮아요 어차피 사과는 PD가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양지윤 씨는 원래 국악을 전공한 소리꾼인데요 이곳 출신 소리꾼 중에 무영분화제 판소리 흥보가를 이수한 사람은 양지윤 씨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양지윤 씨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 아까 잠시 언급이 됐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제주도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여기 분위기가 물씬 나는 노래가 혹시 떠오르는 거 하나 있으실까요 아 힌트가 되겠네요 네 너 영 나 영 둘이 동신놀고요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구나 힌트입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경연 프로그램이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걸까요 인조인간들 아니야 놀라운 일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구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도의 푸른밤 태연 씨 버전으로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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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SBS 103.5 메가헬츠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트롯 여신이죠 현역 가수 양지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김래야 씨가 지은님 고향은요 제 마음속입니다 제 마음속에 지은님 독방이 있어요 양지은 씨는 입주할 생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왜 독방을 거기 지어놓으셨나요 455 하나님 트롯 여신 양지은 씨 노래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이젠 과거는 추억으로만 간직을 하고 우리 모두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좋아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옛날에 노래를 듣고 힘을 얻은 모양입니다 우리 455 하나님이 9132님 양지은 씨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진짜 내 딸이면 좋겠다 딸이 없어요 딸이 없어요 제가 딸 해드릴게요 이종홍님이 저희 딸 아이가 6살인데요 요즘 트로트를 매일 불러요 커서 지은이 이모를 닮고 싶다네요 딸 아이에게 조언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벌써부터 6살인데 트로트를 매일 부른다면 이모는 15살 14살 15살 때야 노래라는 걸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6살이면 나중에 이모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6살 화이팅 폭포는 몇 살부터 갈 수 있나요 폭포는 그래도 중학교 이상은 안전상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맞았거든요 상상만 해도 계속 약간 폭포 없는 곳 갈 때는 그냥 산으로 가면 나무랑 저랑 마주 보면서 나무를 때리면서 노래를 했어요 박자를 나뭇가지랑 나무로 대신에 나무를 때리면서 진짜 그 나무를 오늘 다 부시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나무와 함께 싸웠죠 목소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어떤 싱어인데 수련 과정은 성룡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수련 폭포 밑에서 나무랑 싸우고 알겠습니다 지금 양지은 씨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3살 5살이에요 완전 아기구나 그러면 이제 엄마 막 TV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런 거를 봐도 잘 모르겠네요 아직 모르고 TV가 집에 없어요 아직 교육상 그냥 저는 책을 많이 읽어주려는 편이어서 퇴근하면 책부터 되게 많이 읽어주고 이야기 제가 지어서 막 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목놀이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네 그래서 TV가 아예 없어요 아니 이분 노래도 잘하는데 굉장히 현명한 분이네 그냥 나름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TV가 집에 없으면 그러면 약간 그래도 아이가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좀 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볼 것 같긴 한데 많이 불러줘요 그래서 직접 라이브로 눈 마주치면서 그래서 애들이 막 따라 불러요 뻠내려온다 이런 거 따라 불러도 아 이게 너무 귀엽다 앞에서 이제 효녀가수 여기서 했는데 네 경연대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모님한테 집사드린다고 네 네 저희 집이 이제 많이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집이어서 1층 아버지께서 걸어다니기 좀 힘드니까 1층짜리 집으로 이사를 너무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부지런히 알아보러 어제도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아직 1층이 없어서 2층으로라도 해야 될까 알아보고 계시고 있어요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어요 1층짜리 되게 잘 없죠 네 왜냐하면 선호하는 요즘에 또 대세래요 1층 집이 아 그래요? 네 많이들 선호하신대요 왜냐하면 자그마하게 정원 텃밭도 가꿀 수 있고 그럼 이제 빈집이 잘 없는 모양이구나 네 지금 부모님은 제주도 계신 거고 네 좋겠다 너무 좋아요 뭔가 비유 좋은 곳에 그럼요 제가 제주도 가본 지 지금 한 6, 7년 돼가지고 제주도 얘기만 나오면 죽겠습니다 엄청 오래되셨구나 네 6, 7년 사실 더 됐어요 그러니까 막 협제 이런데 네 저희 동네에요 아 정말요? 네 제 고향이에요 한림 한림의 협제리잖아요 거기 딱 이제 왜 무슨 땡땡 멘션 이런 거 들어가고 펜션 들어가고 그럴 때 딱 처음 그때 제가 한참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이 번화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바뀌었어요 지금 가면은 약간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 놀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엄청 달라졌을 거예요 아 또 가봐야 되는데 양지윤 씨 때문에 또 괜히 또 뽐뽀받네요 네 자 이번에 미스트로2에서 심사위원이었던 임영웅 장윤정 씨가 양지윤 씨 노래를 평가하는 컷이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아 저도 이렇게 마스터 오디션 때 엄마를 향한 노래를 해서 올하트를 받아서 그때 기억이 나기도 하고 많이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에 제가 또 하트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연이 없이 우리가 양지윤 씨를 만났어도 다 울었을 거고 올하트가 나왔을 거예요 그 노래로 이야기를 하는 힘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극찬이에요 생각이 막 나네요 이것도 그럼 기상벨로 저희가 다 녹음 따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극찬이고 저는 사실 경연 프로그램을 안 본 지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너무 반복적인 게 지쳐가지고 다시 봐야겠네요 봐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구나 대단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젊은 사람이 보통 이 나이에 나오기 어려운 그런 감성까지 그냥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 그런 감성 같은 게 원래 어렸을 때 좀 애어른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애어른 느낌으로 자랐었어요 제가 둘째인데도 첫째처럼 집에서 컸거든요 노래할 때 뭐를 제일 신경을 써요? 저는 이제 노래니까 일단 음정에 굉장히 예민해요 음정에 엄청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약간 나만의 스타일을 더 표현하고 싶어서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트로트지만 양지은 들었을 때 이거 양지은이 부르는 트로트네 이건 양지은이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저만의 그런 트로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지혜님이요? 청취자 서지혜님이 저 엊그저께 한림공원 다녀왔더니 양지은 씨 현수막이 우렁차게 걸려있더라고요 저도 제주도 사람인데 관광객처럼 열심히 사진 찍고 왔어요 한림공원의 딸 지은 언니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세요 한림공원의 딸 제가 한림공원의 딸이거든요 저희 제주도 한림의 한림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도 거기 직원이었었고 어머니께서는 매표소 직원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보고 매표소 직원 한눈에 반해서 엄청 따라다녀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럼 진짜 한림공원의 딸 맞네 그래서 한림공원의 딸이어서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많은 분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3827님 양지은 씨를 두고 효녀가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효녀가수 하면 기존에 현숙 씨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현숙 선생님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또 현숙 선생님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 뵙고 진짜 너무 뵙고 싶어서 선물 이렇게 들고는 찾아뵙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한 표 던졌다 이러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너를 응원했고 너가 진위돼서 정말 기쁘고 제가 감히 선생님처럼 효녀가수라고 저를 어필을 했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뭐라고 여쭤봤더니 너무 좋으셨대요 나의 뒤를 이을 선배가 이렇게 있다는 게 효녀 라인 네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선배들 많이 알아두세요 좋은 일이에요 알고 보니 온수상태님이 온수상태 어린 시절 동요대회에서 최우수상 입상 경력이 있으시죠?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그런 입상 경력이 있어요? 네 어린 시절에 역시 국악 동요제도 나갔었고 동요대회를 많이 나갔었어요 K본부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도 나갔었고 네 맞아요 역시 어렸을 때 잘했구나 혹시 요즘 우리 아이에게 집에서 많이 불러주는 노래가 있으면 그거를 불러주셔도 될 것 같고 짧게 한 소절 제가 어릴 때 국악 동요제 나갔을 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헤이야 헤이야 어서 나오너라 참깨들 깨볶아줄게 복죽개로 헤쳐내고 희주 굽고 나와서 쨍쨍 헤이야 헤이야 어서 나오너라 먹구름 헤쳐내고 해금장 구리면서 희주 굽고 나와서 쨍쨍 헤이야 헤이야 어서 나오너라 장마비를 몰아내고 너무 길게 부른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이걸 녹음해서 이건 제가 기상별로 좀 써야겠어요 헤이야 나오너라 귀엽다 노래 노래마다 또 이렇게 아 그렇지 퍼포머니까 네 자 그래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겠네요 6968님 방송에 출연하면서 많은 연예인들 만나셨을 텐데 이분 만날 때는 진짜 신기했다라는 분은 누구였나요? 저는 진짜 신기했다 분은 산다라박 산다라박 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21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해요 누구든 이제 기회만 있으면 가서 보려고 하는 편이었었는데 21 공연을 정말 코앞에서 산다라박 님을 뵌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무대가 너무 멋있고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봤는데 방송을 하다가 같이 이제 나란히 앉아서 토크를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도 오는구나 내가 그렇게 관객으로 갔었는데 같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날이 놀랍지 놀랍지 계속 눈을 너무 꿈같으면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 계속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계속 쳐다볼 때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쳐다봤어요 산다라박 님을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네 말씀드렸죠 너무 좋아한다고 팬이었고 공연도 다 보고 갔었다고 좋은 일이에요 자 여기서 양지은 씨 노래를 한 곡 더 청해 듣겠는데요 어떤 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나원한 선생님 거 네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자주 불러주셨던 노래 아버지가 또 어머니에게 네 알겠습니다 양지은 씨가 부르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라이브로 감상해 보시죠 젖은 손님 애처로운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 손끝에 뜨거운 정성 뜨거운 정성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행복 Smile 여민고 깁은 짠 여민고 깃에 스미는 파라 땀방울로 씻어온 나 날 듯 네가 더ți 태어나도 당신만은 사랑이라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 넘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같은 세월 가는 세월의 고운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너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은 사랑이라 나 하나둘 나 하나둘 아까 노래랑은 매력이 확 다르네요 네 나 여자가 이렇게 저음을 저음 영역대를 이렇게 넓게 잘 부르는 건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 폭포에서 폭포에서 이걸 엄청 연습을 했어 이게 어려운 일인데 사실 저역대를 이렇게 넓게 부르기가 거의 10년 저음은 진짜 10년 수련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저음이 안 됐었거든요 고음은 잘 됐었는데 저음이 안 돼서 스승님께서 너는 저음을 많이 파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10년 가까이 저음을 많이 팠어요 제가 지금 계속 아래로 제가 지금 가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지 무도인과 무도인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지 약간 지금 혼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자 1955님 지은님 오늘 라이브요 네 95점이에요 와 노래를 들어보니 5점이 없네요 5점이요 와 이분 센스가 이분 덕분을 상대로 해야겠네요 와 자 양지은씨 데뷔곡 사는 맛을 작곡하신 조영수씨가 양지은씨 두고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다 이선희와 같이 힘있고 아직은 거칠지만 섬세한 면도 있다라면서 극찬을 했는데 네 앞으로 향후 어떤 가수로 계속하고 싶으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이 노래는 양지은이 부른거네 양지은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고요 또 한결같은 저의 그 어 경연 때의 모습을 어쨌든 사랑해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경연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팬분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네요 네 6월 말에 비대면 팬미팅 하신다고 맞아요 처음 첫 팬미팅이에요 비대면 팬미팅이면 어떻게 그러면 컴퓨터 온라인으로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서 매일 연습을 하고 있고 노래 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보여줬던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 또 오늘 방송 통해 가지고 새로 입덕한 분들 6월 말에 비대면 팬미팅도 같이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반했어요 오늘 네 놀라운 가수를 만났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네 또 영감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시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진짜 네 감사드립니다 돌발 캐치 정답 알려드릴게요 양지은씨 고향은 바로 1번 제주도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프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효녀가수 새로운 트롯 요신 양지은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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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우